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디자이너 이지개입니다. 인생 디자이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제가 생각하는 100세 인생 디자이너는 우리의 삶을 윤터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또한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일할 수 있는 커리어를 관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은퇴한 후에 일자리가 제대로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노자금은 언제 바닥날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에 특히 100세 인생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은퇴 3년 차입니다. 제가 매일긴전신문사에서 21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고 한 보험사의 임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10년 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6개월만 더 하면 만 10년이 되는데 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울분을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어요.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의미수업이라는 책인데요. 그 슬픔의 6단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슬픔의 6단계와 대입을 해봤더니 어떻게 보면 똑같았어요. 가장 첫 번째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 슬픈 일이 생겼다. 예를 들자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황혼 이혼을 당했다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했다거나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당장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를 표출하죠. 그리고 타협을 하고 한동안 또 우울해집니다. 그러다가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섯 단계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자인 캐슬러는 이 다섯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한번 밟아봐라. 그러면 아픈만큼 우리가 성숙해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데이비드 캐슬러가 의미수업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슬픔의 6단계를 제 자신과 대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 찾기에 성혹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우울한 단계, 이런 슬픔을 맞이했을 경우에 나의 과연 회복탈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을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우울한 일 또는 슬픈 일에 당했을 경우에 그거를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탈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를 고무공으로 표현합니다. 고무공은 떨어지면 다시 튀잖아요. 회복탈력성이 그만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유리공입니다. 떨어지면 깨지는 거죠. 회복탈력성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의미 수업에서 의미를 찾고 나의 회복탈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은퇴의 진짜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퇴, 영어로는 리타이어인데요. 이거는 RE 플러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 타이어를 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라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퇴라고 해서 그게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은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책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1인 사학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 개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어떤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백세인생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혁신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저는 생각의 개혁이다. 그 생각이 뭐냐. 그래서 공급히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의 온이 우리가 생각 그러면 thinking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온이 thanks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함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1단계는 뭐냐. 바로 감사할 대상을 억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 어떤 분한테 내가 감성을 표시하지. 이런 분이 이런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로 감성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또 화가 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과거에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산. 그런 경험이 가끔 생각이 난답니다. 불쑥불쑥.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첫 번째로 돌립니다. 이게 나쁜 생각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그 상황을 감사하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를 구별하고 악한 거라면 1단계로 다시 보내고 선한 거라면 3단계로 가는 겁니다. 3단계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냐 아니면 또 중요한 거냐.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과 급한 거를 좀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걸 놔두고 급한 걸 먼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거는 사실 오늘 할 일이 아니라 어제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계획의 두 번째는 습관의 개혁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행동을,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저는 습관의 대상이 반드시 행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냐. 생각과 말도 습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말도 남한테 격렬을 줄 수 있는 말, 행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계획을 최소한 10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들도 인생계획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떤 후회를 하셨나요? 저는 은퇴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또는 어떤 후회를 할까 궁금히 생각하다가 일본에서 올해 초에 6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도 50세 이상의 은퇴자들 대상으로 뭘 가장 후회하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을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일본 사람들은 과연 은퇴 후에 뭐를 가장 후회했을까요? 1순위를 한번 볼까요?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을 가장 후회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축을 했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저축 이자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후회했다는 것이고요. 또 일본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저 역시도 투자에 실패를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 하루 이틀 후에 떨어지고 팔면 또 그 다음 날 오르고 이런 것을 제 자녀들이 보고 저를 이제 아빠는 문희만 경제학 박사야 이렇게 핀자를 주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제 은퇴자들이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였습니다.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65세까지는 정신고행제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세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은퇴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신고행제이기 때문에 65세까지 근무를 하고 최근에는 70세로 법정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백세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후회한다. 그게 아주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분들은 과연 정신고용 65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세 인생을 사는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후회는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일본 은퇴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관리 소홀이었고 두 번째가 일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건강을 소홀하게 했다는 게 세 번째 후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겠죠. 우리한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민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은퇴자들이 고민을 하는 과연 그 대상이 뭘까? 저는 나름대로 한 다섯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고민거리는 과연 은퇴 후에 월 생활비를 과연 얼마나 줄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은퇴 생활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장 대폭으로 줄이자. 그러나 아내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줄이려면 당신이 살림을 해라. 이렇게 맞서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은퇴한 이후에 월소득이 끊기잖아요. 물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월 생활비를 어떻게 줄이냐가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퇴사 1년 차에는 20%를 줄이고요. 2년 차부터는 10%를 더 줄여서 결국은 은퇴 전에 생활 수준이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100의 30%까지를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 습관. 저는 그거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고통에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잘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시키려면 사실은 은퇴 전에 라이프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뭐냐고요.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씀씀이가 헤퍼집니다. 저는 그거를 라이프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소득 상승분 이상으로 소비를 더 한다면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 라이프 스타일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라이프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과연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일 겁니다. 만약에 교회로 나간다. 그러면 주거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당연히 생활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몇 년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까? 언제까지 우리가 서울에 살 거야? 그랬더니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모든 아내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맞닥뜨리는 고민거리 두 번째는 뭐냐? 은퇴 후에 하루 10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거리 같아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 8시간 근무한다고 가장하고 출퇴근 2시간 더하면 10시간이죠. 10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10시간이 나한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민하겠죠. 이건 맨날 산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놀러 다닐 수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도 만나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은퇴 후에 하루 10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개비어를 한번 가져보자 개비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 1년 쉬는 걸 얘기합니다. 1년 쉰다고 아무 할 일 없이 쉬는 게 아닙니다. 이렇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삶의 가치를 재정립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재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바로 개비어의 기간 동안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고민거리는 그거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 노후 제사는 곧 바닥에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뭘 먹고 살지?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의 의미가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소명의식으로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거는 밥벌을 위한 일이고 이거는 소명의식을 갖는 일이야 이렇게 딱 두고 자르듯이 나눠지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하나 봤는데 청소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은 당연히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취감과 소명의식으로 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하잖아요. 이거는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헬스커러 가면 월 5만 원, 10만 원 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돈 받고 무료로 일하면서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소해 주면 그 빼끗함을 느끼는 직장 직원인들이 또는 주민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중률이 대폭 떨어졌다는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밥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불평불할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경험이고 내가 어떤 다른 목표를 갖기 위한 경력 개발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이게 나의 소명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좀 다음에 그 다섯 가지를 꼭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기를 간절히 신신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건강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되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가장 먼저 그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자기의 건강을 반드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냐. 한번 따져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좋아하는 일이냐. 그러면 역시 하는 거죠. 또한 그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그렇다면 정말 소명의식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저도 은퇴 후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1년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좀 와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터넷 신문으로 갔을 경우에 건강을 해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절을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1인 기업가로서 지금 백세경 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민거리 네 번째는 바로 연금을 언제 찾을 건가. 이겁니다. 퇴직금을 과연 곧바로 찾을 거냐. 아니면 IRP에 넣어둘 거냐. 이것보다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퇴직금을 곧바로 찾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IRP에 넣어두고 찾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제 혜택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까. 이미 수령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늦춤만큼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저는 부부의 기대 여명을 한 번쯤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세를 한 번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60세가 70대 초반까지 살 수 있는 비율은 약 20%입니다. 그리고 90대 초반까지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70대 초반 이전에 사마갈 확률 20% 그리고 90대 초반 이후에 살 수 있는 확률 20% 그럼 70대 중후반부터 90대 초반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60%가 되겠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보고 내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저는 국민연금을 굳이 수령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추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위에 많이 공고를 합니다. 은퇴 후에 맞닥뜨리는 고민 5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온 노후 재산을 과연 덜 충내고 어떻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노후 자금을 일부 충내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해 편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재산,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재산을 충내면서 생활한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차피 우리가 노후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일하지 않을 때, 노후에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쓰고 죽으라고 벌어놓은 건데 왜 그거를 마음 편히 쓰지를 못하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는 자녀들을 출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내가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 그리고 내가 또 언제까지 살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돈을 충내면서 쓴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충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충내지 않기 위해서 일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달려야 될 게 돈을 충내면서 살면서 그거를 꼭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를 좀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 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재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불릴까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아, 이제 일로는 근로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산소득으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해봐야지.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임대 상가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은퇴 전에는 재산을 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번다는 것은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또는 자산소득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릴 것인가를 많이 연구했다면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둬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뭘까.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 요소는 입지라고 생각하고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포트폴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후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자산 배분을 잘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건 부동산이나 채권도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지키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비상생활 자금을 확보하세요 이겁니다. 비상생활 자금이 뭐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거죠. 저는 얼마 정도 있으면 좋냐 물어보면 생활비의 한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상생활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가정해보시죠. 또는 일부 또는 부동산에 묶여있고 어떤 돈은 만약에 주식에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비상사태가 터졌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 주식에서 플러스가 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던 주식을 팔고 그것을 생활비로 써야 되는 고통에 따릅니다. 이런 소리를 보지 않기 위해서 꼭 비상생활 자금이 필요하다. 생활비의 한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자금을 꼭 CMA나 일반 보통예금이나 아니면 최소한 예금이라도 형태로 맡겨놔야 된다. 그거를 고정자산에 묶여놓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은퇴원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이것을 지금 찾기 위한 여정이 있는데요.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저는 앞에서 후회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고민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은퇴원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찾기 전에 꼭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 과연 나는 은퇴 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 해결책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비전이란 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거 인생의 목적이죠. 그게 뭐냐 이거죠. 저는 이것을 400m 달리기 계주와 비교를 해봅니다. 400m 달리기 계주 우리가 인생 100년을 25년으로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그건 4번 쪼개지는 거죠. 우리가 50대다. 그런다면 200m를 달린 거고 지금 300m를 달리고 있는 거고 75세 이상이다 그러면 400m 마지막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m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400m를 달리고 앞으로 달려가겠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생각해드릴 게 바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400m에서 결승전을 1등으로 꼬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등인 사람의 손에 바통이 들려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내 삶의 목적이 뭐였지? 나는 뭐를 남기고 하지?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 뿌듯해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 비전 이거를 꼭 과연 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걱정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건강 걱정, 또 돈 걱정, 마지막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칼턴대라고 있어요. 굉장히 심리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패트릭 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6,300명을 대상으로 1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려 59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594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그 전에 당신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룹하고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는 그룹하고 구분을 해서 지켜본 거죠. 14년 동안 쭉 지켜본 결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그룹에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15%나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삶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더 유쾌하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골드 인생을 제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골드 인생이 뭐냐. 건강한 육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살 수 있는 흑자 가게를 구축한 삶. 이게 바로 골드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사회 책임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개인의 사회 책임이 뭐냐. 저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적이 있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표적. 이거는 목적이 있는 삶과 목표가 있는 삶을 제가 합친 조어로서 표적이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있는 삶이라면 뭘까요. 아, 내가 골드 인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만큼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있는 삶이 뭐냐. 아, 내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삶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한 삶이 되고 또한 우리 이곳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치 있는 삶 또는 목적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게 저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사회 책임을 다하면서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삶. 그게 골드 인생 2.0인데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비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또는 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퇴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저는 이것을 미국 하버드 대학이 무려 85년 동안 연구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는 지금으로부터 1938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나중에는 뉴욕 슬럼과에 있는 사람들도 합률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24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분의 재정 상태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하면 취업한 이후에 과연 어떤 업적을 내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결과가 뭐냐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소셜 피트니스인데요. 저는 이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와닿죠.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인간관계가 좋아야 사회에서도 잘 지내고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그 사람도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버드가 내놓은 결과는 사회적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영어로는 소셜 피트니스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아서 과연 소셜 피트니스가 뭘까를 좀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회적 건강을 구성하는 일곱과의 요소가 있다. 과연 그게 뭐냐 위기의 순간과 위험에 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냐 과연 있나 없나 있으면 이제 오케이고 없으면 사회적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경력 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냐 이거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사회적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멘토가 있냐 이런 질문이겠죠. 저는 멘토가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직도 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직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직한 후에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멘토분한테 제가 도움을 청했죠. 그 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모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더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기자는 21년 동안 기사를 썼지 않냐 기사를 쓴 게 뭐냐 말에 대게끔 하는 거다. 결국 스토리텔링을 21년 동안 훈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론사에서 보험사로 이직을 하는 거지만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보험사에 가서 임원생활을 하면서 몇 개월 후에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생을 살았나 이런 해이감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또 그 멘토분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임원생활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좀 해이감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마켓 3.0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켓 3.0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켓 3.0은 소비자의 영성까지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마케팅을 마케팅 3.0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보험회사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마켓 3.0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너가 시사점을 찾아내면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직장생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고 그 보험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원동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지인이 있나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면 좋은 거죠. 예를 들자면 직장의 상사를 우리가 험담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 또는 돈 자랑만 한다. 그런 어떤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냐? 그겁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 건강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지인이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게 사회적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지인이 있는가? 저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일하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구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당장 전화해서 술 한 잔 먹자. 번개 미팅. 할 만한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더라고요. 왜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저녁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애로울 때 내가 전화해서 편한 마음으로 술 한 잔 하자. 이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사회적 건강을 구성하는 일곱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일과의 요소에 해당되는 내 지인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위기의 순간에 위험에 처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이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다시 제 퇴직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면 제가 이제 만 10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내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문자로 그냥 얘기할까 아니면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저녁을 먹자 한 다음에 그 저녁 장소에서 얘기를 한 게 나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말을 했을 때 제 부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또 쉽게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어려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문자나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한 번 설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당연한 어떤 수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인생을 잘 살았구나 사회적 건강이 그래도 건강했구나 나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지요?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지인을 이런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뇌와 애로 오를 때 그분한테 번기 미팅을 칠 수 있는 그런 지인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에서는 은퇴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